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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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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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야 되네요 허가 신청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이쪽 가서 얘기하는 건가? 가볼게요 꽉 찼어 몇 개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자리를 했습니다 주차장 바로 뒤에 있는 좋아하라 이제 가겠습니다 3,000원에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오 좋네요 3,000원에 구축한 다음에 샤워도 무료래요 물도 나오고 좋네요 3,000원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거 H9번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 치고 밥 먹고 자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크리스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since 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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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넌 안으로는 날씨가 이 물 밭에 물통하고 씻고 이 물 밭에 물통하고 오늘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오늘은 치킨입니다 치킨 여기 야영장 밑에 허니점에서 치킨을 튀겨주시더라고요 소주 한 잔 먹고 모자라면 여기서 찌개 있어요 찌개 하나 먹고 모자라면 비빔냉면 하나 먹고 모자라면 라면도 있고 일단 치킨 하나 먹고 배부르면 못 먹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먹방에 어울려 그냥? 먹방에 어울려 저 뭐죠? 키 냄새가 그냥 그냥 얼음 꼭 필요한 거 이중으로 된 거 이걸로 하나 먹고요 밥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푸른밥 먼저 하나 까주는 센스 하나 먹고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넣고 여기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결혼하고 맨날 와이프하고 저렇게 에드민턴 치고 놀았는데 싸볼게요 짠 한 마리 뜯어 볼게요 한 마리 뜯어 볼게요 아 맛있어 모닝 여긴 모구리 야영장 세척장이고요 이건 어차피 부었던 거 그릇대로 지금 다 울리네요 커피와 킴핑 워시 수세미입니다 여기 수세미 같은 거 싸락 땄고요 설거지하고 여기 야영장 드릴게요 깨끗이 이걸로 청소하고 이렇게 되셨죠 정리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묵었던 모구리 야영장 리뷰하겠습니다 이용용급은 3,000원입니다 3,000원 굉장히 싸죠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완전 좋죠 3,000원 3,000원 대단하죠 목욕탕비가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목욕탕비보다 여기 텐트를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앞에 보시면서 캠핑장들을 곳곳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넓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시고 요 안에 관리사무소 옆에 있어서 구르마크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백패킹 모드로 오시면 그냥 가방 메고 이렇게 왔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죠 저기 앞에는 넓은 있습니다 노동장 위에는 저기 선풍기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쭉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라산하고 조금 가깝고 남쪽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구리 야영장을 하루 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지키고 계시죠 각 차량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라산 야영지가 제가 보권던 장소고요 관리사무소를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죠 모구리 야영장 관리사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면 또 선풍기가 다 꽤 크게 돌아가고 관리사무소입니다 왼쪽 보시면 분리수거장입니다 옆에 보시면 쉼터 쉼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구리 야영장 관리사무소 들어가고 인사도 좀 할게요 관리사무소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여정실 여자화정실 가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용할 때 이거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 현장도 바로 허가서를 신청하셔가지고 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여기 주차장 운동장 놀이마당 관리사무소 체력단련장 화장실 지사장 집화장 산책로 직수대 오름 산책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대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 위치고요 제가 한라산 양양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한라양지가 있고 가정양지가 있고 삼방산 양양지 있고 삼방산 일출봉 영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모구리 오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안녕하세요 종양재 봉투 종기류 모캠 고철 재활용 플라스틱 미루병 이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사방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위치로 돼 있고요 여기 삼방산 영지죠 여기 한군데 저 위까지 되게 돼 있고 데크도 되게 좋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 여기에는 전기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시설도 그쪽까지 이용하는데 어우 파세덕 같은 제주도도를 좀 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의 사이트고요 이렇게 보면 데크가 아니라 여기 전부 다 요런 요런 사이트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돌 보이죠 왜 돌이 이렇게 있을까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불은 날은 어우 여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바람만 안 불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 불은 아래 보이시죠 어디 사이트가 좋다 그런 얘기할 때 할 때 전부 다 좋습니다 진짜 그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삼방산 야영구 짓고 위에 보면 또 일출봉 야영구 하나만 제주 시민을 위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시설 운동 시설하고 놀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취사 시설하고 화장실도 봅시다 야영할 수 있는 공간과 운동 시설 놀이터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또 많이 올라왔네요 워낙 사이트가 크니깐요 우와 대단합니다 여기 취사장 이렇게 있구요 한번 볼까요 물 잘 나옵니다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물 잘 나오고 울립니다 알죠 라돈 10개 20개 그다음에 옆에 그릇말리 고객들 구입이 이렇게 있구요 화장실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장실 이용하고 바로 옆에 샤워장이 또 같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또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도 되게 많죠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작 군대군대 정자가 1개, 2개, 3개 해서 이렇게 한 야영지에만 해도 4개가 이렇게 있네요 나무들이 많다는 거에요 나무들이 많고 사이트, 돌, 제주도를 빠서 이렇게 밑에 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역에 있는 돌들이 많으니까 그 돌로 옆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또 치사생활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까지 있고요 여기는 나무 밑에도 이렇게 데크 여기 데크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여기 관리사무소에 오거나 인터넷에서 예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F-22 이렇게 보이시죠? 다 데크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에 맞춰서 야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라산 영지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킥보드 같은 것도 타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먹었던 거 깨끗하게 다 채웠습니다 가정영지, 제가 먹었던 한라영지 한라산 영지 진짜 나무 많아서 좋습니다 캠빙장에 이렇게 나무만 많으면 데기는 거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모구리 야영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몰래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인사만 하고 갈게요 진짜 안녕 시작전에 물질 방지 패치를 붙입니다 발가락 땋는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욕 붙이고 트래킹 시작할게요 맛있습니다 방송국tr